대표로 시작하겠습니다. 투표수 명패수 확인해주시고 이어서 대표를 해주십시오. 대표님께서는 투표수 명패수 확인해주시고 이어서 대표를 해주십시오. 대표를 해주십시오. 대표를 해주십시오. 시위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법 파워하셨으니까 못 오시는 거죠? 다 합을 했다고요? 다 합을 했다고요? 아니 광대회 의원을 왜 할 쪽만 지지 않으세요? 방해 못 쪽 받으신 거 아니니까 방해 못 쪽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인강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 이야기 있지 참여하시려면 저희도 참여하시고 방해하시는 분까지 방해하시는 분까지 방해하시고 이겼다 그랬다 논지가 될지 그 정도야? 방해 일관성도 없고 일어납니다. 아니 계속 차이가 그런 일들 사람을 맡은 거 아니에요? 당연하죠. 우리의 관계가 나 말하고 의사의 정상은 나 말하고 그래서 방틀이 하겠다 쪽지사님께 꼭짱이 바로 이기냐 날씨가 짚고 5분의 3이 10일 이내에 반성으로 가결되어 손을 좀 봐 갖춰 für 고맙습니다. 독점은 어떻게 문자 부여융은 그 땅지 그래서 이게 독조라는 거예요 독재한 아침 불능한 사람들이 독재하는 것 예 무릉한이 짝이 없는 사람들 나를 다 마치는 사람이 독재하는 것 예 독재한 아침 국제공룡당의 주동채는 파악해요. 국제공룡 당은 경력과 trend is now far off. 당중차도 껴었의 선거입니다. 잠깐만 기다려야겠어요. 그럼 기다려야겠어요. 시민들이 참석으로 무사정 제2안 신속 처리하는 건 적용 조선을 확보합니다. 감사합니다.